첫째 장에 5번 문제가 정답률이 63%입니다. 일명 통치기구, 혹은 여기 써있죠. 헌법기관이라고. 우리 제자들이 공부하다가 헌법기관이랑 헌법재판소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고요. 헌법기관이 훨씬 더 넓은 표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국가기관 정도로 읽어주셔도 되는데, 국가기관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헌법상의 지위와 기관들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헌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정법 공부하다 보면 헌법기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치기구에서. 이달 초 A가 B의 동의를 얻어 C의 장을 임명했다. 일단 이 문장만 딱 봐도 한 번쯤 공부가 된 친구들은 누가 임명할까? 주어 잘 보셔야 됩니다. A가 주어고요. 임명한다가 서술하면 A는 대통령. 누구 동의받아요? 국회. 그럼 C가 누굴까? C의 장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건 좀 더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 들어갈 C는 일단 후보를 좀 알려드리면 대법원 장 될 수 있죠. 그럼 C가 대법원 될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 장, 헌재라고만 적을게요.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감사원장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한대 이어 A가 땡땡땡 신임 재판관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9명의 완전체로 C가 구성되었다. 아, 헌법재판소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렇게 부르죠. 재판관이 9분 계시고요. C의 재판관은 모두 A가 임명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라서 뒤에 대법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힘든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힘들어. 근데 두 번, 세 번 공부하다 보면 제시문이 그냥 부드럽게 읽힐 그 순간이 있다고 봐요. 요약체결 비중권은 대통령이 갖죠. 정답 1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어보면 B, 국회는 동의권을 가져요. 이런 거 다 적어두셔야 됩니다. 공부를 계속해 나갈 거라면. 두 번째, B는 국가의 세입세출결산검사권을 갖는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권은 누가 가져요? 감사원이 갖습니다. 2번, 개소리. 3번, B는 A에 대한 탄핵심판권을 갖는다. 탄핵소추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심판권은 누가 갖는 거냐? 헌법재판소가 갖는 거고요. 탄핵소추권은 누구? 국회가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할 땐 이런 게 탄핵심판이 뭐고 소추가 뭐냐? 엄청 헷갈리죠? 그런데 나중에는 출제 포인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아, 물어볼 걸 물어보는구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거는 국회한테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해요. 이것도 좀 적어주세요.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국정조사는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는요. 필요한 것을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죠. 이것도 적어두면 도움될 거고요. 정당해산 심판권은 누구? 헌법재판소한테 있죠. 자, 그리하여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주로, 주로 이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을 좀 많이 비교시켜요. 잘 아셔야 됩니다. 뒤가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오답이 대법원의 정답이 되거나 대법원의 오답이 헌법재판소의 정답이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둘째 짝으로 가면 이미 선생님이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뭔 소리냐. 6번 문제가 39%로 정답률 최하위입니다. 반대로 오답률 1이죠. 근데 얘는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기본권의 유형이 뭔지만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한테 좀 낯선 기본권이 나온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도소에 수밤 중인 갑은, 쉽게 말하면 감빵에 갇힌 갑은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 출석하려 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갑이 재판 출석에 필요한 차량 운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의 재판 출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갑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 특히나 이런 사례 문제를 볼 때는요. 그냥 보고, 무슨 교도소에 감빵에 갇힌 사람이 무슨 소송에 재판에 출석을 해? 이러시면 안 되고 갑의 입장에서 좀 읽어보면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그 억울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갑은 교도소장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여기가 지금 딱 나왔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는요. 나중에 꼭 여러분 헌법 제27조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강의 들어본 친구들은 알죠? 이렇게 쓰면 헌법이고요. 이렇게 적으면 몇 조 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헌법 제27조가 재판받을 권리인데 이게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바구니에 담기는지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 이게 답이에요. 얘가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이죠. 국가권력에 의해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는 자유권이고요. 마지막,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정권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다 틀리고요. 조금만 더 해드리면 청구권은 종류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헌법제 26조에 청원권이 있습니다. 꼭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7조 아까 얘기했던 재판받을 권리 28조 나중에 4단원, 5단원, 6단원 넘어갈 때 28조가 상당히 의미있게 쓰일 텐데 특히나 5단원에서 얘는 형사보상 청구권 한 번쯤 배운 친구들은 워낙 중요한 거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29조의 국가 배상 청구권 마지막 30조에 가면 범죄 피해자 9조 청구권이 있습니다. 얘까지 적어놓고서 마무리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게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요. 헌법제 26조부터 30조까지가 청구권이다. 그 청구권이라는 바구니 안에 뭐가 담기는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